푸조, 사더,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공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푸조, 퍼조, 가 2088인 모터쇼에서 4인승 하이브리드 세단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프로젝트 명할 시. 로플리는 푸조의 이번 하이브리드 세단은 4도, 4인승 세단으로 지난 2002년에 소개된 RC 스페이드, RC 다이아몬드, 2006년 파리모터쇼에서 선보인 908RC동의 디자인적 요소가 대거 채용됐다. 특히 이번 콘셉트카는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과 친환경적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푸조의 미래 차량 제작을 엿볼 수 있다. RC 는 최고 출력이 310세 마력을 발휘하는 스포츠카 목자는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9C-KM에 불과해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4도, 4인승 쿠페 디자인을 채용한 세단으로 언제 공식 발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PC